피부와 머리카락의 색을 보다 밝게 만드는 유전자가 밝혀졌습니다. 미국 브라운드 연구팀은 TPC2라는 유전자가 만드는 단백질이 피부색과 머리카락 색 등을 검게 만드는 색소인 멜라닌을 합성하지 못하게 한다는 사실을 쥐와 개구리 실험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연구팀은 이번 연구 결과를 통해 사람의 피부색 등이 어떻게 조절되는지 원리를 밝혀냈고 동시에 멜라닌 합성이 부족해 생기는 선천성 질환인 백색증을 이해하는 데 기초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했습니다.